피부에 노폐물을 닦아내는 목적이 메인이 아니고 또한 피부가 많이 예민한 분들의 경우에는 이 스킨 토너를 피부 표면에 pH를 낮춰주는 목적으로 닦아내는 느낌이 아니라 바르는 목적으로 써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현철입니다. 스킨 토너를 왜 쓰시나요? 제가 이것을 일반인분들, 특히 의사분들에게도 여쭤보면 사실 제대로 대답하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나마 제일 많이 듣는 말이 피부결 정돈이요?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피부결 정돈이 무엇인가요? 라고 여쭤보면 또 바로 말문이 막혀버립니다. 우리가 화장품의 한 단계로서 누구나 쓰고 있는데 도대체 왜 쓰는지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는 이 스킨 토너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뒷부분이 중요하니까 끝까지 잘 따라오세요. 집에 들어와서 첫 번째 세안, 두 번째 토너, 세 번째 보습 단계를 합니다. 여기서 보습은 다시 에센스 또는 세럼이나 앰플 이것들과 로션 또는 크림, 수분크림 이런 것들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상으로 원장님, 에센스 바르고 보습제를 바르나요? 보습제랑 재생크림이랑 다른가요?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은데 다 보습 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 세 단계 세안, 토너, 보습 중에 이 2번 토너는 우리가 스킨이라고도 하는데 사실 정확한 명칭은 토너입니다. 우리가 세안, 토너, 보습은 무조건 해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토너의 정의를 보면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토너, 즉 스킨의 정의는 첫 번째는 화장품의 잔여물을 제거하고 피지를 제거하는 역할입니다. 즉 세안 단계에서 이 화장품의 잔여물이 모공 사이까지 깨끗하게 제거를 하고 이 피지가 깔끔하게 제거되었거나 너무 피부가 예민하고 또 건조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굳이 이 목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역할은 피부를 약산성화 시키는 것입니다. 예전 스킨 광고들을 보면 이덕화 씨 같은 남성 모델 분들이 얼굴에 착 스킨을 바르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옛날에는 스킨을 바르는 게 나름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전에는 이 세수 비누들은 염기를 띄었고 그러다가 우리가 도부는 중성입니다라는 옛날 광고를 기억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중성 비누등이 그 후에 등장을 했습니다. 즉 예전 세안제들은 피부가 너무 알칼리성으로 만들 수가 있으니까 이 피부는 약산성을 띌 때 바깥층의 중요한 효소들이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이 세안 이후에 알칼리성을 띄게 되는 이 피부를 약산성으로 바꿔주는데 의의가 있었습니다. 예전 이 스킨 토너는 사실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약산성을 만들었다기보다는 약간 좀 얻어 걸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약산성 세안제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사실 세안 이후에도 피부의 약산성인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요즘 화장품 회사들이 이 스킨, 토너, 본인들 제품에 대한 차별성은 둬야겠고 또 모든 사람들이 토너는 꼭 써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여기에 각종 기능을 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콜라겐 토너나 미스트 토너, 토너로 피부의 보습 기능을 강화시킨다거나 토너로 재생 기능을 강화시킨다거나 토너로 물광을 시킨다는 등 보습제에 들어가는 성분들, 에센스, 세럼, 앰플에 들어가는 성분들이 굳이 이 토너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이 보습제 단계에서 즉 아까 말한 세 번째 단계에서 해주면 되고 에센스, 예를 들면 세럼이나 앰플 이 단계에서 해주면 되는 거지 굳이 노폐물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는 토너에 포함될 필요가 없습니다. 즉 토너는 첫 번째, 화장품과 피지 등의 노폐물을 제거시키고 두 번째, 피부를 약산성화시키는 이 기능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다른 요인들은 다음 단계에서 이루어지면 되는 거지 이 토너 단계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 피부가 예민할 때 하는 응급조치 세 가지, 이 편을 꼭 보시면 피부가 예민하고 장빙이 손상받았을 때 제가 환자분들에게 중단하라고 하는 첫 번째 화장품이 바로 스킨 토너라고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스킨 토너는 쓰지 말아요? 라고 물어보시면 그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메이크업을 두껍게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 클렌징을 하고 남아있는 잔여 노폐물을 닦아내기 위해서 이 토너, 스킨을 쓰는 게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화장솜으로 닦아내는 게 좋겠죠. 하지만 화장솜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피부 표면에 마찰을 주게 되면 이 피부 장벽에 손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화장솜으로 닦아낼 때는 토너를 화장솜에다가 정말 축축하게 많이 묻혀줘야 합니다. 화장솜에 토너를 묻히되 축축할 정도로 충분하게 묻혀서 얼굴에 밀 때 최대한 자극이 안 가지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이 토너는 어떤 성분을 가져야 할까요? 구독자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요즘 강조하는 게 무조건 약산성 세안제만 고집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씀드렸었죠? 물론 제가 개발한 이 더셀렘 화장품도 일반 세안제와 약산성 세안제 두 종류가 다 있는데 무엇이 더 좋다라기보다는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메이크업이 되어 있거나 두 번째, 모공 사이에 화장품이나 선크림을 확실히 닦아내야 할 때 세 번째, 피부에 피지 발달이 많은 경우에는 일반 세안제를 사용할 경우 피부 피부는 약 알칼리성으로 pH가 살짝 높아질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 토너, 스킨을 묻혀줘서 피부를 약산성화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스킨 토너는 무엇이 충족돼야 할까요? 결론은 이 토너, 스킨은 약산성을 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피부에 노폐물을 닦아낸다는 토너의 첫 번째 역할을 위해서는 무조건 닦아쓰는 토너, 즉 닦토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 피부가 예민하거나 극건성의 경우인데 이 스킨 토너를 쓸 때 화장솜으로 닦아내듯이 쓰는 것은 피부 장벽에 자극을 더 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중 세안을 깨끗이 한 상태에서 또 화장솜으로 토너로 빡빡 닦아내거나 메이크업도 막 안 되어 있는데 토너는 무조건 닦토지라고 하면서 화장솜으로 자극을 계속 주는 경우는 오히려 피부에 자극을 더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스킨 토너를 손에다가 묻혀서 화장솜이 아니라 손에다가 묻혀서 이렇게 바르듯이 쓰라고 해줍니다. 즉 피부에 노폐물을 닦아내는 목적이 메인이 아니고 또한 피부가 많이 예민한 분들의 경우에는 이 스킨 토너를 피부 표면에 pH를 낮춰주는 목적으로 닦아내는 느낌이 아니라 바르는 목적으로 써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더셀 피부과 대표 원장, 더셀 화장품 대표 심현철이었습니다. 끝!